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그래요 줄놈은 생각도 안하고 있는데 또 지 혼자 김칫독에 첫 다이빙 해가지고 허우적허우적하고 있는 글쓰니 데리고 왔습니다. 그럼 봅시다. 제목. 제가 오랜 시간 짝사랑하던 남자가 있는데 저 말고 다른 년을 만나고 있더라구요. 근데 이 여자 알고보니까 훨씬 연상에다가 애 딸린 돌싱이래요. 늙은 돌싱 따위 미혼인 제가 뺐을거에요. 히힛. 원제. 돌싱 만나는 남자를 뺏고 싶어요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저는 평범한 20대 여직원인데요. 여자인데요. 제 고민이 여기 주제와 맞나 싶긴 한데 그래도 제 연적이 애 딸린 돌싱이니까 그냥 여기다 적을게요. 그리고 또 혹시 누군가 알아볼 수 있으니 나이 등등등 배경은 싹 다 빼고 그냥 노인 상황만 두고 이야기할거구요. 뭐 또 욕을 먹을 수 있다는거 역시 마찬가지. 이미 다 각오하고 씁니다. 제 생각에 이 글쓴이와 이 글쓴이가 좋아하는 남자는 직장 선후배 사이 같아요. 제목 그대로에요. 애 딸린 돌싱 여자를 만나고 있는 이 남자를 제 남자로 만들고 싶습니다. 원래는 그랬어요. 이성이 아니라 즉 남자로 안보였고 그냥 존경하던 사람이었는데 이게 오랜 시간 지속이 되다보니까 그 존경하던 마음이 어느순간 바뀌더라구요. 남자로 보이고 순수한 짝사랑으로 변해버렸어요. 비록 짧지만 그동안 사적인 대화도 많이 나눠봤는데 여친 이야기 같은건 한번도 안해서 이 남자 옆에 여자가 있다는거 전혀 몰랐는데요. 티를 안내니까. 아니 워낙에 안하길래 그냥 당연히 없는줄 알았어요. 그래서 제 나름대로 안심을 조금 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구요. 최근에 대화를 하던 중 혹시나 해서 그냥 가볍게 근데 여친 있어요? 이렇게 물어보니까 어 있어 왜? 이러더라구요. 하 순간 힘이 쭉 빠지는데 여기서 더 어처구니가 없는건 아니 이게 무슨 아침 막장 드라마도 아니고 결혼 한번 안해본 사람이 애 딸린 돌식녀를 만나고 있는거에요. 거기다 남자보다 나이가 4살이나 더 많다고 합니다. 진짜 어이가 없더라구요. 아니 멀쩡한 나도 옆에 있는데 특히 나는 미혼에다가 그 여자보다 8살이나 어린데 지보다 4살이나 어리고 도대체 내가 뭐가 부족해서 이러나 하여튼 그런 현타도 오구요. 여하튼 이 순간 밝은 분위기 망치기 싫어서 그냥 아무렇지 않게 가벼운 느낌으로 또 한번 그래요? 사진 가지고 있어요? 이뻐요? 나 되게 궁금하다. 한번 보여줘봐요. 이래가지고 자기 폰에 있는 그 여자 사진을 보여주길래 봤는데요. 솔직히 말할게요. 나이에 비해서는 동안이고 이쁘장하긴 하더라구요. 뭐 성괴같은 느낌은 아니고 그래요. 그냥 이쁘게 생겼어요. 저도 인정할 건 인정합니다. 하지만 아무리 그래봤자 이 여자는 나이가 훨씬 더 많고 특히 여자치고 키가 너무 커서 이 두 사람 전혀 안 어울려요. 왜냐하면 남자 키가 조금은 작은 편이거든요. 더군다나 미혼인 남자랑 애 딸린 연상의 이혼여라니 미친 조합 아닌가요? 여하튼 제가 한번 더 은근하게 그래요. 근데 부모님들은 이거 알고 계세요? 이렇게 물어봤더니 모르지만 본인은 전혀 신경 안 쓴대요. 아니 우리 부모님이 왜? 나만 좋으면 그만이지 뭐. 그게 중요해? 그럼 아이하고는 만나본 적이 있냐? 이렇게 물었더니 1년 넘게 연애하면서 오며가며 그냥 가볍게 인사 정도만 했대요. 아직 같이 놀러다니거나 밥 같은 걸 먹어본 적은 없다고 합니다. 그리고 제가 보니까 그래도 아직은 가벼운 연애 느낌인데요. 자꾸만 욕심이 생기네요. 이거 그냥 제가 뺏어와도 되겠죠? 돌싱녀 따위야. 뒤에 후기 있습니다. 댓글 1번 아니 그래서 그 남자는 너한테 뭐 뺏김 당하겠대? 끌 끌 끌 끌 끌 끌 네 됐으니 적어도 저한테 어느 정도는 관심이 있으니까 이런 사적인 대화도 자연스럽게 하는 거 아닐까요? 될 것 같은데요? 2번 아니 아니야 이거 내가 봤을 때 더 이상 다가오지 말라고 경고한 것 같은데? 끌 끌 끌 끌 2번 나이 어린 미혼이 뭐 대수냐? 그 8살 많은 애 딸린 돌싱보다 못생겼는데 그래가지고 희망이 있겠냐고? 끌 끌 끌 끌 그렇지 이쁘면 지를 만나지 돌싱을 왜 만나겠어요? 대가리 청맞은 이상 청맞은 게 아닌 이상 이건 아예 말도 안 돼요? 끌 끌 3번 착각하지마 너한테는 아무런 관심이 없으니까 자기 여친 사진을 보여주는 거야 만약 너한테 진짜 요만큼이라도 관심이 있었다면 차라리 여친 몰래 바람을 피울지언정 여친 없다 이를 말하지 있다 라고 하겠냐고 희망해로 들리는 거 진짜 짠하구만? 끌 끌 끌 끌 4번 아니 쓴이 도대체 뭐 얼마나 못생겼길래 8살이나면은 그것도 처녀가 애 딸린 돌싱한테 지고 있냐? 헐 5번 물론 그 남자가 지금 여친이랑 헤어지고 다른 여자를 만날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게 너는 아닐 거라는 거지 너 그 남자랑 오랜 시간 알고 있었고 지금 여친은 이제 1년 됐다며 그럼 그 많은 날들 즉 여친이 없었을 때도 눈에 안 들어왔다는 건데 그럼 네가 지금이라고 눈에 보이겠냐? 6번 그래 그 남자가 유부남도 아니고 네가 뺏을 수는 있는 거지 근데 문제는 바로 그 남자야 나한테 관심이 족도 없다는 거지 사적인 대화를 한다고 해서 관심이 있는 게 아니야 봐라 봤냐? 내 여친 졸라 이쁘니까 존모씨 너는 꺼지샘 이런 뜻으로 사진 보여준 거라는 생각은 안 해보니? 7번 야 그 여자가 얼마나 좋았으면 결혼도 안 한 연아 남자가 돌싱에 애까지 딸려있는 여자를 쫓아다녔겠냐고 또 그 많은 용기도 필요할 거고 말이지 그렇게 용기를 내서 그 여자를 위해 노력할 때 죄송합니다 이 댓글은 뒤에 댓글이네요 그런 와중에 너는 안중이도 없었던 거야 지금도 안중이 없으니까 봐봐 이 여자가 내 여자야 이러면서 보여주는 거지 그냥 너는 아무 관심 없는 남이니까 편하게 보여주는 거라고 오늘 얘가 뭘 먹었나? 이런 궁금증도 안 생기는 순수한 남 한마디로 네 남자가 될 가능성 마이너스 100% 8번 쓰니 너는 남자가 아니 그냥 세상 사람 전부 다 바보로 보이지 네가 좋아한다는 걸 그 남자가 모를 거라고 생각하냐? 내 장담하는데 네 마음 이미 100% 다 알고 있다 다 티가 나거든 그래서 일부러 더 보여주는 거야 걔 짜증나니까 질척되지 말라는 걸 돌려서 표현하는 거라고 하긴 이런 눈치도 없으니 네가 아직도 연애를 못하는 거지만 쯧쯧쯧쯧 9번 아이고 아가씨가 애 딸린 돌싱한테 저버렸구만 어 이거 쪽팔려 칼칼칼 추가 여기가 서로 얼굴에 안 보이는 익명 공간이라고 다들 막말 진짜 심하게 하네요 근데 제가 그 여자보다 이쁘지 않은 건 맞아요 맞는데 하지만 제가 훨씬 더 어리고 또 그렇다고 저 못생긴 편도 아니에요 또 제가 좋아하는 그 남자 그 여자보다 8살 어린 겁니다 남자보다는 4살 어린 거고 그리고 처음에 그 여자가 싫다고 거절하고 도망을 갔었다고 하는데 굳이 억지로 쫓아가 붙잡고 만나는 거 이거 말이 안 돼요 제가 알기로 이 남자 절대 그럴 사람 아니거든요 자존감 얼마나 강한데 근데 그렇게 하니까 너무 속상한 마음에 이런 말을 한 거라고요 또 저한테 마음이 아예 없었다면 이런저런 사적인 이야기하면서 그 여자 사진까지 보여줬을까요? 말도 안 돼요 왜 이런 것들을 아무도 생각을 안 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이거 안 됩니다 이해가 최종 후기 있습니다 댓글 1번 스니야 애 딸린 독싱이라는 건 여기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정말 중요한 건 유전자야 우월한 유전자가 끌리는 건 남자든 여자든 똑같다 즉 네 유전자가 안 끌린다는 거 어? 알겠어? 뺏고 싶어? 뺏을 수 있으면 한번 해봐 뭘로 뺏을 수 있을지 나도 궁금하니까 그러니까 2번 내가 다시 한 번 더 말하지만 네가 지금 개수작 부리는 게 눈에 보이니까 좀 떨어지라고 일부러 사진 보여준 거라고 너 따위 호박이랑은 비교도 안 될 만큼 이쁜 거 안 보이냐? 이런 느낌이지? 아직도 모르겠어? 어이그 3번 더 글로리에서 연진이가 말했던 게 바로 이거구나 이 어리기만 한 년아 4번 남자가 그 돌씨랑 헤어져도 너는 절대로 아니야 어? 아니 이미 증명이 다 됐잖아 네가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었으면 너한테 있었으면 그 여자 만나기 전에 너한테 들이댔겠지 5번 어머 이거는 뭐 사태 파악도 안 되고 자존심도 없고 눈치도 없고 그러니까 그 남자가 쳐다도 안 보는 거야 어우 질려 6번 어이구 김치국물으로 사발제로 쳐 들이키고 앉았네? 너 속 안 쓰리냐? 7번 이쁘지는 않지만 못생기지도 않았다 한마디로 못생겼다는 거 아니요? 후기 원제 펑하합니다 그래요 알았으니까 이제 그만들 좀 해요 그냥 제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시비 걸지 말라고요 내용 펑합니다 진짜 여기 도움이 하나도 안 되네요 딱 꺼져 얼씨구 이제 성깔 좀 보소 끌 끌 끌 끌 어머 얘 좀 봐라 요거 요거 성깔은 살아있네 그래 알았어 나라도 응원해 줄게 잘되길 바란다 한번 들이대봐 끌 끌 3번 그래 알았으니까 얼른 밥이나 먹어라 참 이게요 일단 정확한 나이는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 승희가 한 20대 후반이라 칩시다 28이라고 치고 남자가 32 여자가 36이라고 쳐봐요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대충 제가 이런 말 자주 했는데 저 말고도 다들 인정하실 거예요 다들 그런 생각 할 겁니다 여자가 이뻐도 나이가 많으면 좀 덜 이쁜 어린 여자한테 밀린다고 그러니까 아무리 얼굴이 이뻐도 젊은 여자아이들만 혹은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만 가질 수 있는 뭐라고 하죠 싱그러움 탄력 이런 것들 못 이기거든 정말 예쁜 연예인 진짜 국보급으로 예쁜 연예인 나이 50대 지금 봐도 예쁘죠 그런 분들 많잖아요 근데 뭐 이쁜 편이긴 한데 그냥 이쁘장한 20대 초반 여자애 둘이 딱 들이대면 그냥 어린 애가 더 예뻐 보여요 그게 나이의 힘이야 이거는 그거를 역전했어요 그렇다는 것은 젊음과 싱그러움 그게 어필이 안 된다는 건데 어마어마한 면상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추측을 해봅니다 아니면 손가락이 거지 같다든지 여러분 생활도 써주세요 감사합니다 뭐 그리고 쓴이 화이팅 으 founding 으 you 주행 주행